와우 진지하게 뭐? 안오고 있는거 아니에요? 그런거 같은데 뭔가 덱피치고 있는거 아니야? 헤헤 헤헤 브럼데이 헤헤 헤헤 오 오 오 오 카라마 네 진짜 짜증나 이걸로 하는게 맞아 너가 하고싶어 하트 진짜 잘했어 끝 끝 광다 들어와 이러면 들어와요 아 뭐야 왜 또 떨어뜨렸어 떨어뜨린게 아니라 떨어진거야 생일 축하해 형이 떨어뜨렸잖아 진짜 웃긴 오 안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모키리크 복근과 사랑하는 황인 생일 축하합니다 형이 우리가 준비해봤어 형이 우리가 준비해봤어 이건 몰랐어 제가 저자가 중간에 꺼버려가지고 야 압트에 누가 저거해놔 감사합니다 너가 주인공이지 누가 주인공이야 그게 무슨 무슨 야 그거 어디있냐 야 그거 어디있냐 5월이 5월이 5월이지 5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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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 1,2,3,4 우와! 구팅을 축하한 방향! 진짜로! 물을 좀... 와! 오! 맛있다! 다음번에! 생일 선물! 띠! 도전! 띠! OK OK!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우와! 하하하하 와우! 딸바! 짜바~~ 뮤직플레이션 와! 감사합니다!! 완성! 와! 축하합니다!! 네! 네! 신강인 씨!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.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. 이게.. 예! 다 같이 끝. 제가.. 하천 동생 있으신 분들 이제 이런 거 제가 싸게 좀 드리겠습니다. 애 뜯진 않았는데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무슨 맨날이야? 동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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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왜 미얀 거 같은데? 너무 미얀 거 같은데? 얼마나 맛있는지 빨리 먹어봐 밥을 생각보다 얼마 안 했구나 이게 그런 전자들인데 표정 소리가 좀 오박 미얀 거! 오박 미얀 거! 사장님이 알려주던데? 사장님이 알려주던데? 이게 건더기인데? 한 번 가고